어제 술을 마셨더니 숙취가 장난 아니에요 숙취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풍려물국밥, 설렁탕, 꾀이장국 하지만 전 엽귀떡볶이자 오늘 엽귀떡볶이 먹방인데요 PC방 먹방은 이렇게 하는 거지 에 이어서 엽귀떡볶이 먹방은 이렇게 하는 거지 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메뉴는요 엽귀떡볶이 안에 베이컨, 햄, 우동사리 여러가지 넣습니다 그리고 모둠튀김, 주먹김밥, 계란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엽귀떡볶이 먹방은 이렇게 하는 거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람설정을 아직 안하셨다고요? 미스 좋아요랑 구독하기도 아직 안하셨다고요? 컷 해버리기 전에 빨리 하세요 일단 녀석을 열고요 아주 시기간해 지지대 이리 와 명량화도 후 통 모자 넣습니다 이제 엽떡은 말도 못했다 한입 먹자 너무 요파 양어떼 오늘은 술로 조금 아야한 속을 달래기 위해서 착한 맛으로 주문했습니다 와 뭐야 햄이 이거야? 아 베이컨이구나? 햄 미스 이번에 베이컨 사리가 새로 나왔대요 냥냥 주먹김밥을 일단 오리지널로 바로 어디 갈래? 어디 가고 싶어? 뭐? 뭐라고? 니 장래희망이 패스탄 뮤비 들어가는 거야 그 장래희망 내 넣어주지 체크 음 거의 넣어 넌 장학생이야 체크 음 음 음 하고 장학생들의 친구 장학금 떡볶이 음 어묵이네 어무가 안녕 뭐라고? 너 만두를 좋아한다고? 하하 소개팅 해줄게 만두야 어묵이 너 좋아한대 소개팅날 바로 첫 키스야? 진호가 너무 빠른 거 아냐? 야 룰 음 이게 착한 맛이니까 하나도 안 맵고 맛있네 그러니까 핫도그 핫도그야 뭐? 안에 치즈밖에 안 들었다고? 그럼 넌 4년 장학금이야 음 어우 미엔나 소시지 오랜만이다 이번에 전학생 있다 전학생은 베이컨 베이컨 어서와 아 이번 전학생이야 소시지랑 같이 가자 뭐? 떡볶이도 같이 간다고? 돌돌 말아서 한입에 쏙 뿅 야 이거 돼 음 베이컨이 그렇게 짜지도 않네요 이번에 새로 등장한 그 토핑인데 짜지도 않고 적당하게 간이 배어있기 때문에 이 떡볶이와의 어떤 조화가 굉장합니다 치즈랑 같이 오리지날리티하게 냠냠 음 야 여러분 다 끝났는데 무슨 수영이야 뭐? 육바람 들었다고? 체크 음 음 이런 며키 떡볶이가 계란찜은 나한테 파는데 수저를 한 줄 아는 거야 먹ills 템 호 Emp.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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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Premiere 묽지도 않고 너무 고체도 아니야 적당하게 계란찜을 했어요 자주 칭찬해 일로와 prueba 가자 나 이미 준비 됐어 숙취 완료 난 어때? 숙취 별거 있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와 패스토 언니 푸드 크리에이터시잖아요? 실제로 이제 뭐 저한테 SNS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거나 그러실 때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누가 뭐래도 야 누? 게임 콘텐츠가 가장 많아요 주력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먹방을 하는 이유 게임 크리에이터도 배는 고품이다 베이컨이랑 이거 만두랑 만남이 아주 좋은데? 야 너 가운데가 쑥 비었구나 그럴 땐 너의 그 빈속을 채워줄 친구가 있어 떡 떡을 핫도그에 넣어서 오케이 됐어 이거지 이게 뭐다? 이게 뭐다? 바로 떡도그 녀석 너도 베이컨 전학생이랑 놀아봐 아 근데 명랑 핫도그를 옆에 넣었을 때 진짜 좋은 점은 이게 핫도그에 설탕이 묻어있고 달잖아요 근데 이게 또 짭조름하단 말이야 단짠단짠 단짠 조합의 완성 우리의 미각을 컷 다이어트 컷 숙취 컷 여러분 뉴페이스를 소개합니다 바로 우동사리에요 오리지난 조합으로 갈까? 어묵과 떡치기 왜 그래 아 너네를 잊지 말라고 튀김들아? 내가 널 잊겠니? 널 보면 항상 설레 튀김 오늘 갈았네요 양어 따악 음 아 우동을 통장 넣으니까 딱 세 글자가 생각나네요 우동생 우동생 우동생이야 이 소스가 흠뻑 배어있어 야 가르친 대로 그냥 스펀지처럼 다 빠들인 거야 다 빠들였어 그냥 아 이거지 야 이거 또 착한 맛이니까 안 매우면서 맛만 있네 잘 배웠고 잘 배웠어 야 우동생 너도 친 거 아냐? 야 너 진짜 만점이네 넌 최악 와 와 치즈랑 같이 달라고? 아니 이건 민말이 아니라 엽기 우동내도 맛있겠는데? 아 진짜 잘 어울린다 저기요 본사 관계자분들 보고 계세요? 아 엽기 우동면 냅시다 괜찮아 보여 괜찮네 아 여러분들 일단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엽기 떡볶이를 진짜 제대로 또 오랜만에 먹어봤는데 착한 맛도 먹을만 하고요 아우 일단 이거 이따 또 먹어야지 간식으로 엉? 뭐야 여기 간식 또 있네 냠냠 ㅋㅋㅋㅋㅋㅋ 엉냠 ultras 엉 여기